이번 시간은 이더리움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더리움 말고도 이걸 한번 해보시면 다른 코인 채굴 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될 건데 처음에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1번 설명이 좀 길 거고 2번은 좀 짧고 3번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일단 뭐 여러가지 설명 필요 없이 일단 채굴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요. 4기가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GTX 1660 Ti 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엔비디아 쿠다 툴킷 이건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딥러닝 할 때 쓰는 건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쪽 들어가시면 쿠다 툴킷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없어도 될 건데 아마 딥러닝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으니까 받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채굴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두 개 있는데 V3 있죠. 그 V3 알약 포함해서 보안이 걸려 있으면 그 실행 파일이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V3를 제외를 시켜 줘야 되요. 방법은 이쪽 들어가셔서 보안 상태 설정 그 다음에 이쪽 PC 실시간 검사 그 다음에 검사 예외 설정 쭉 들어가신 다음에 그 자기가 그 채굴 하려고 하는 폴더 있죠. 폴더 원래는 제가 이더 월렛으로 했었는데 설명을 위해서 머니 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폴더를 폴더 추가해서 적용하고 확인 눌러 주시면 실행 파일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꼭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갑 만드는 거는 이제 밑에서 진행하면서 같이 할 거예요. 할 건데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웹 지갑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웹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장 방식인데 로컬 이라고 합니다. 처음 거는 웹, 두 번째 거는 로컬, 세 번째 거는 거래소 지갑.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그 업비트나 아니면 코인원, 빗썸 같은 그 쪽에서 이제 거래소 지갑을 만들어서 쓰는데 안정성은 개인 소장 이쪽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에요. 일단 지갑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여러 개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전 두 개를 만들었는데 1번과 2번을 각자 다른 지갑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일단 1번부터 설명 드릴게요. 1번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아토믹 월렛이라고 구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아토믹 월렛 이렇게 구글에서 아토믹 월렛 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쪽에 보통 윈도우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맥 쓰시는 분들은 맥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거 다른 거 쓰실 분들은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이건 지갑 주소인데 이거는 제가 지웠는데 사실 안 줘도 되는데 제 거 아니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 드릴 거고요.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데 보통 가상화폐도 그렇고 다른 쪽도 보시면 비밀번호는 회원가입할 때 비번만 입력하면 되고요. 비번은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한 개 이상 이렇게 recommend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your ethereum address 그 사진 보셨고 조금 더 다시 보실 텐데 이렇게 해서 월렛을 누르면 이렇게 쭈쭈쭈쭈 뜹니다. 그래서 이제 ethereum을 누르면 ethereum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고 receive 받는 거. ethereum을 채굴 할 거니까 receive를 누르면 되고요. send는 나중에 그 ethereum을 다른 쪽으로 보낼 때 쓰는 것 같아요. 일단 receive밖에 안 했으니까 receive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내 주소가 뜹니다. 그럼 여기 주소가 있는데 이건 qr 코드죠. 그리고 이쪽에 copy 누르시면 이제 copy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어 요걸로 이제 지갑은 만들었어요. 지갑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아톰이 원래 돼서 지갑을 어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지갑 이거는 1번 지갑 이라고 보시면 되요. 여기서 2번 또 따로 했으니까 그 다음은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 어 이제 채굴 프로그램 다운은 요쪽에 헬로 마이너 요쪽 들어가셔 가지고 어 들어가시면 이쪽에 이더리움 눌러주면 되겠죠. 이더리움 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밑으로 내리면 요런 게 떠요. 이더리움 월렛.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아톰이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마이 이더 월렛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요거는 2번에서 설명 드릴 거에요. 2번. 요 월렛을 쓰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월렛 이쪽에서 어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로컬 월렛 이쪽으로 해서 쓰셔도 되고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 지갑 만드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좀 더 내리다 보면 마이닝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되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AMD 가 있고 엔비디아 보통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AMD 보다는 엔비디아 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요게 채굴량이 좀 더 잘 된다고 해요. 어 그래서 저는 뭐 저는 어쨌든 엔비디아 갖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로 설명을 드릴게요. 종류는 클레이모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피닉스 그 다음에 이더마이너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1번 작업은 이더마이너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요게 떠요. 홈페이지 요쪽에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RC 버전을 추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요쪽에 요런게 하나 뜹니다. 그리고 밑에 요건 안보이구요. 어셋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밑으로 이렇게 쫙 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거는 요거 CUDA 10 요걸로 작업을 할 거에요. 요거는 이제 AMD 랑 같이 호환되는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고 어 다운받아 주시면 요런 파일이 어 zip 파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zip 파일을 어 풀어 주시면 요 이름대로 어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cmd 라고 해서 실행 파일을 따로 써 줘야 되더라구요.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번 작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2만 남겨 놓고 지웠어요. 왜냐면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폴더를 2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아토믹 월렛 주소에요. 제 주소. 요걸로 채굴 하시면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본인 걸로 쓰시면 되고 엑셀이나 뭐 다른 데다가 텍스트 파일 같은 거 있죠. 주소 같은 거는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해서 어 따로 복사를 해서 쓰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텍스트 파일 어 저장을 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폴더로 했구요. 이 폴더를 2로 만들어 놨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cmd 여기서 지금 배치 파일을 만드는 게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cmd 를 이용해서 하는 걸 먼저 할 거에요. 1번은 좀 복잡하고 2번은 쉬우니까 1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요쪽 윈도우 보시면 돋보기에다가 여기서 cmd 를 눌러 주시고 여기서 cd 점점 cd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기가 가고 싶은 어 저장했던 저장했던 그 요쪽 보시면 요 빈 요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다 놓고 앞에 유저부터 카피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가 다시 cmd 를 온 다음에 cd 한 칸 띄고 이렇게 붙이셔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요 폴더까지 바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c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귀찮으면 여기서 똑같은 거거든요. 명령 프롬프트가 cmd 입니다. cmd 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유저 밑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c 드라이브에다가 하는 게 좋겠죠. 유저 밑 뒤에 데스크탑 부터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 놓고 cd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요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주소를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파일 이게 배치 파일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쪽 보시면 그 배치 파일 looks like this 이렇게 돼 가지고 샘플로 나와 있죠. 이더마인, 마이너스 u, 마이너스 p, 스트라퓸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쪽 위에 이제 설명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써 주시면 되고 your ethereum address 아까 그 숫자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그 복사된 거를 여기다가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붙여 주시면 돼요. your worker name 도 그냥 안 바꾸셔도 상관 없고요. 메일 같은 것도 지워버리셔도 상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저는 저장을 해 놨습니다. 배치 파일인데 편집 해가지고 이쪽 보시면 메모장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건 제가 설명란에 제가 올려놓을 거에요. 1번 실행 파일입니다. cmd에서 실행해서 하는 방법 여기서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제가 수정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제 주소 아까 그 아토믹 월렛에서 복사한 내 주소랑 그 다음에 뒤쪽에 요거 worker 1로 바꿨어요. 이쪽 보시면 your worker name. 이거 worker 1 안 써도 상관 없어요. 그냥 a 로 써도 되고 c 로 써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요거는 아무거나 써도 되고 뒤에 이메일 지워도 돼요. 그냥 요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란에서 바꾸셔야 될 거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가지고 여기 주소 자기 주소 것 이것만 붙여 놓기 하시면 돼요. 이거 지우고 이거 제 걸 그대로 하면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바꿔 주시면 돼요. 요거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게 이제 채굴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채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th 지갑 주소 있죠. 그래서 자기 지갑 주소. 아까 여기서 썼던 자기 지갑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놓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내 계정에 채굴 양이 보여지는데 10분 후부터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전에 며칠 전에 채굴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3일 일주일. 이렇게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채굴 했던 게 이렇게 뜹니다. 뜨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쌓여요. 이게 채굴이 되면 여기 올라가고 현재 해시가 10분 후부터 보일 건데 6시간 평균 해시. 그 다음에 해시 라는 게 그 채굴되는 양. 그 속도를 뜻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달러로 변환했을 때 가격. 비트코인으로 변환했을 때 가격이고 최소 출금액은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 0.2, 0.2가 돼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사용자 설정이랑 기본 설정 들어가시면 이거 바꾸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채굴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출금내역 있으면 출금내역 뜨고 예상 수익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 몇 시간 돌리다 보면 이게 떠요.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채굴은 CMD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닫으면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그 다음에 채굴 2번 설명을 드릴게요. 채굴.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걸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걸 채굴 하실 거면 이쪽 보시면 이런 주소 있잖아요. 주소를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 유럽이다 싶으면 이쪽 뒤쪽에 이쪽 보이시면 이쪽 보시면 여기 아시아 여기 있죠. 이더리움 US1 헬로마이너 여기 뒤에를 바꿔 주시면 돼요. 이 부분만 바꿔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만 US1으로 하면 미국 그리고 유럽이면 EU1 이렇게 아시아면 아시아1 이렇게 해 주셔야 좋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랑 가까운 쪽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굴이 됩니다. 그 다음은 2번 두 번째 지갑 만들고 이제 채굴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1번 설명 들으셨으면 2번은 금방 하실 거예요. 이게 더 쉬워서 여기 보시면 EMU라고 해서 MyEtherWallet 이쪽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쪽 구글로 들어가시면 MyEtherWallet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 처음에 들어가면 요렇게 뜹니다. 이렇게 돼서 Create New Wallet 그래서 지갑 만들기 누르면 요쪽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첫 번째 걸로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스토어라 그래서 파일을 하나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쓰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좀 보안이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추천하진 않는다 라고는 써 있죠. MyEtherWallet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요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걸 누르신 다음에 패스워드 잊어버리지 않게 패스워드 아까 대문자 그리고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한 개 이상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쓰고 Next를 누르면 회원가입 이렇게 됩니다. 회원가입 같은 거죠. 해서 넘어오면 주소가 이렇게 떠요. 주소에 카피 눌러 주시면 아까 그 주소와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서 이제 다운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요쪽은 이더마인 2번은 요쪽 이더마이닝 ORG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더 이쪽으로 ETH 쪽으로 들어가면 요쪽에 스타트 마이닝 누르시면요 아시아 서버 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가 몇 번 포트로 들어갈 건지 근데 요쪽은 이제 얼터너티브죠. ALT 보통 요걸 많이 쓰나봐요. 요즘 그래서 아시아원 그 다음에 14444 를 쓸 거예요. SSL은 뭐 기계 같은 걸 쓸 때 쓰나봐요. 그래서 요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야겠죠. 그 AMD는 AMD 걸로 받으시면 되고 저는 엔비디아니까 그래서 피닉스를 보통 많이 쓴다고 해요. 피닉스 다운 들어가서 이쪽 들어가시면 You can download 피닉스 마이너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메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통 요즘에 외부로 다운 받을 때 요거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에서 5.5 버전 윈도우 리눅스는 리눅스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신 버전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이렇게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특별히 이름 안 바꾸셔도 되고요. 주소는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그 마이 위도월렛에서 키스톤을 다운 받으면 컴퓨터 저장할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요런 파일이 뜹니다. 요런 파일을 뜨면 개인 메일 뭐 지메일이나 네이버 요런 데다가 분산해서 놔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컴퓨터가 포맷되거나 날라가 버리면 이거 채굴된 거 다 날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채굴한 게 다 날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간직해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입구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으면 이제 채굴을 해 볼 거예요. 채굴을 요쪽 압축을 푸시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마이너 스타트마이너 ETC가 나와 있고 요게 없어요. 요건 제가 만든 건데 만드는 방법은 요쪽 폴더 요쪽 가셔 가지고 보기 보시면 파일 확장면 숨기고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제가 쓰는 거긴 한데 일단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놓기 해도 되고요. 컨트롤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도 돼요. 스타트2로 만들어 볼게요. 1번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새로 만든다 치고 오른쪽 클릭해서 편집에 들어가서 싹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제가 설명란에다가 따로 적어 놓을 거예요. 설명란에 그 요거를 그대로 복사 해 주셔가지고 요렇게 설명란에 있는 걸 전체 복사를 해 주시면 되고 요쪽에서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요쪽에서 보셨던 서버 아시아에서 하시면 아시아 쪽 그 다음에 포트는 아시아 1444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시아 사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 아시아원 1444 풀1이 아시아1444 그 다음에 풀2도 아시아1444 요렇게 어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제 월 그래서 지갑 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될 건 여기만 수정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기 주소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쓰시면 저한테 채굴이 돼서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면 고맙지만 어 굳이 뭐 저한테 해 주실 필요는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설명란에서 요것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바꿔서 어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을 어 자기가 원하는 걸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 안 함으로 했는데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 요렇게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스타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스타트가 아니어도 어 뭐 숫자 1로 해도 되고 뭐 2로 해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배치 파일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요렇게 되고 숫자가 나오면 이제 채굴이 되는 거예요. 요러면 채굴이 시작되는 거고 어 이쪽 보시면 이제 스피드가 나오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채굴이 얼마나 그 해시태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24가 나오죠. 제 그래픽 카드 20에서 한 4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렇게 되면 이제 채굴이 되는 거고 끌 때는 그냥 X 누르면 채굴이 끝나요. 그리고 채굴을 하면은 마인어드리스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제 주소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스타트에 편집을 눌러서 뒤에 요 주소 있죠. 요 주소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누르면 엔터를 누르면 제가 채굴 한 게 이렇게 뜹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고요. 지금 채굴을 제가 꺼놔서 이쪽에 지금 이쪽에 지금 내려와 있죠. 채굴을 이렇게 하면 평균 채굴량이랑 평균 채굴량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비트코인, USB 이렇게 해서 US달러 이더리움 내가 보유한 거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때 가지고 있는 양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나중에 뭐 익스체인지 하실 거면 요건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3번 넘어갈게요. 3번은 이제 우리나라 채굴 사이트입니다. 이더월렛 똑같이 MEU에서 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 키스톤 받아 주시면 키스토어 받아 주시면 되고 이제 마이닝풀로 들어가 볼게요. 3번은 이제 마이닝풀 회원가입을 해 주시고요. 회원가입 한 후에 어 이쪽 정보 수정 가셔 가지고 이쪽 보시면 이메일 뒤에 뭐 시큐어 이처럼 이렇게 뭐 아무거나 이렇게 써 주세요. 언더버 하고 이러면 보안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OTP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뜨거든요. 처음에 하면 OTP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활성화하기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요 위쪽에 뜨기 때문에 여기서 활성화하기를 누르면 OTP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구글 플레이 같은 거 있죠. 앱 다운 받는데 들어가셔서 구글 OTP 혹은 OTP만 치시면 구글에서 만든 OTP 앱이 있어요. 그걸 다운 받아 주시면 돼요. 다운 받아서 실행을 해 주시면 숫자 6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6개 숫자를 입력을 해 주시고 그 입력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핀번호 이건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4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OTP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출금할 때 OTP 확인을 하기 때문에 딴 데서 빼기가 힘들겠죠. 해킹 당해도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OTP 인증 코드를 받고 싶으시면 구글 OTP 앱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요거를 다시 입력해 주시면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가상화폐는 다운을 받을 게 최고를 할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또 이더리움을 할 거니까 이더리움을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 설정 서버 나오죠. 서버 이렇게 서버 이름이고요. 그리고 마이너 이제 다운로드 피닉스 이더마이너 이렇게 두 개밖에 지금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세번째 거는 제가 좀 다른 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클레이모어 세번째 거는 제가 클레이모어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식은 똑같고요. 그 주소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돼요. 마이닝풀에서 지원은 안 되는데 이거 보고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쪽 들어가셔 가지고 클레이모어를 다운 받아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더리움 눌러서 여기서 채굴하는 방법 누르면 이쪽에 뜨죠. 여기에 보면 피닉스 있고 이더마이너 있고 이쪽에 여기도 없네요. 그리고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전문 채굴기입니다. 전문 채굴기 따로 팔아요. 중고나라나 뭐 아니면 인터넷에서 팔긴 팔더라구요. 그걸로만 쓰실 때 이걸 다운 받으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클레이모어는 없는데 그냥 설명 드릴게요. 클레이모어는 이쪽 들어가시면 여기 또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스타트 누르시면 여기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설정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똑같이 하시고 이쪽 아시아니까 아시아로 해가지고 20535 255 255 유저네임 있죠. 유저네임 유저네임은 마이닝풀은 여기 보시면 계정 상세정보 있죠. 여기 아이디 이걸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로 여기 유저네임에다가 내 아이디 넣고 워크네임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 다음에 이 워커 뒤에 여기도 자기 아이디 총 요거 두개 두개만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 주시면 그 채굴이 되고 채굴 되는거는 요쪽에 허브마이너 허브마이너 들어가 보시면 요쪽에 지금 제가 채굴 안하고 있어서 안 나오는데 채굴이 되면 10분, 20분 뒤에 마이너 업데이트를 누르면 요렇게 떠요. 여기 뜨고 그 다음에 암호 여기 작동 중 나오고 모니터 온 요렇게 하면 작동 중이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요런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고 같은 경우도 요렇게 나중에 뜰거구요. 채굴을 하시면 요쪽에서 하시면 요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마이닝 풀 허브는 사용은 안해봤어요. 실제로 여기는 안해봤고 1번, 2번만 했기 때문에 요쪽 하실 분들은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니 엄청 길어졌는데 2번이 그나마 좀 간단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번으로 했고 1번도 저는 뭐 괜찮다 싶으시면 1번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채굴은 요쪽 보시면 인터넷 요쪽 헬로마이너 요쪽에서 채굴 하셔도 되고 요쪽에 보시면 요쪽에서 나오죠. 주소 나오는 거 가셔도 되고 요쪽에서 스타트 마이닝 해서 요쪽 주소로 서버를 어디 서버를 쓸 건지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그 채굴을 총 3가지 방법 1번 2번 3번 네 요렇게 어디를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마이닝 풀 허브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 1번 2번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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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